히힛 아 그래 이거 버니, 버니 부키 아이디 아니었나? 앰버서더 근데 이 사람은 아닐 듯, 버니 지금 지금 북미에 있잖아 왜요? 아 메르쉐씨 메르쉐 호스트 진짜 많네 큰일났네 근데 우리가 지면 더 불쌍해지지 않을까요? 방침하면 안돼 그래 님들이 못하면 지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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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디바 야 그래도 겐지 하네 윈삼 짬프했다 겐지 겐지도 올라왔다 나이스 나이스 냅두고 냅두고 아 뒤에 근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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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뒤에 트랩 뒤에 트랩 님들 님들 저 살리셈 와 우리 힐러 다 뒤짐 어이 아나님 말해주지 말했으면 힐이라도 줬을텐데 어 님들 근데 조심여 채관리 해야됨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아 이거 왜 다 죽어 아 수준 씨 아나님 그 막 마이크 없으면은 치료가 필요하네 치료가 필요하네 갈기세여 이거 누웠다가 한 번 갈 수 있어요 예 한 번 두 칸 추구하자 오오오오 나 솔져우고 있어 윈선 윈선 풍 안차나 맥시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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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환이네 저 용검이랑 삼검 오케이 어이 잘 막았다 잘 막았다 거점 이건 잘 봐야되네 쟤네 뭐 궁 빠진거 뭐있지 아 아 아 아 물리면은 갈기세여 트레토 돈다 트레토 돈다 루트 뒤치기 루트 와 펄스 조심 따라갈게 이거 체물없다 역행 빠짐 그렇지 좋았습니다 이거 이득이야 쟤네 못온다 메인 딜없다 아 근데 이걸 막았네 온다 어 나 죽었다 킨디 피 킨디 피 킨디 와아 씹 야 이거 살렸어? 나이스 거점 거점 윈선 잔다 그 거점에 윈선 피 윈선 피 윈선 피 킨디 피 킨디 살려주세 계속 막아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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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행 빠짐 역행 오면 트레이 아 미안해 나 잘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나올 수 있어요 켄지님 저기 ABC 어때요? 저기 솔자님 공원 아 무슨 밖에 안나? 2층 온다 아 이래 오게오게 오게오게오게 우리 솔자 물린다 우리 솔자 물린다 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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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빙 지리고 미쳤다 진짜 거점 거점 함 밟아주고 암바사다 암바사 시앱 살리도 아나님 나이 가만있을게 힌만 주세요 오호오오 누가 내가 좀 데리고 그래요 와주소 너무 느리다 틀에 틀에 뭐야 트레 우리 뒤에있다 윈선님 쨔샘 우리 큰 그림 봐야됨 저거 억울이면 안되요 아나케오 줌 자 지금 누구 오실 수 있어? 맥크리 맥크리 오케이 나이스 날 잘 잡았다 뒤에 뒤에 아나님 뒤에 트레 야타패? 야타 저도 볼게요 아 설마 내가 뒤지는 것 같아 맥크리 살린다 외래지 맥크리 살린다 아니다 아니다 살린다! 아나 살린다 자 힐 좀 맥... 솔저 힐 좀 나이스 인상패! 솔저 힐 왼손 살린다 탈도 왔어요 오 우리 우리 겐지 겐지 대가리 점프 해봐라 그렇지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점수 0 대 0 봉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확실히 힐러는 이게 서로 마이크를 써야돼 아나가 막 두드려 맞으면 아 막 케어 점용 방금 뭐 솔저가 케어 해달라 뭐 힐무샔 아니지만 말해주면 편하거든요 힐러 입장에서는 너무 막 힐 점용 힐 점용 쟤 말해주니까 좀 편하긴 하네 딜러든 힐러든 탱커든 가면 즉각 즉각 케어할 수 있다 저 멀리서 막 죽어가지고 마이크도 안되는데 자기 케어 안해주는 애 뭐하면 쟤 바로 던지지 멜시야 멜시 괜찮은데 발키리는 굴이지 진짜 그냥 유지용이다 유지용 그러다가 이제 좀 그런게 있어야됨 아 내가 저거 살리면은 죽을까 근데 그것도 위험해 살리는거 자체가 위험해요 적팀이 그거 캐치하면은 바로 뒤지거든 트레가 3점 열수가 와가지고 헤드 따르르르르르 하면 그냥 가는거요 발키리가 쪼까 제약이 많다 이제 네 그거 그거 살리는거 바로 조짐 발키리 쓰고 살리는데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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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fun 더럽 잠시만 다 돌았어 전훈됨 포스트 submitted 우리 하나하나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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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하나 물린다 우리 하나 죽는다 아 와아.. 와아.. 내 혼자 사는건 진짜 조직에 잘 산다 이거 트레이가 올라가고 사인 맞춰서 가야되는데 그래야 누구라도 하나 삽니다 살릴게요 내가 뒤에 숨어있었어 와아.. 나이스 틀을 잡아놨다 윈섬 1필 윈섬 1필 위에 아나 봐야된다 아나 쏠져 메르시 윈섬 1필 윈섬 컷 포장공 망해줄 아이씨 할만할까요? 공할게요 공할게요 또요? 쓸게요 누가 안내 때리냐 틀에 틀에 2층에 조심 자폭 조금 비웅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나이스 우리 아나님 나이스 할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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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할만하다 잘한다 그래 잘해 내 세기들 잘해 거점 거점 3명 빨리 먹자 지금 오는거 타베 윈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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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거에요 윈섬 필 아이씨 아이씨 1번거 뭐치려 하아 아아 살수가 없네 야이 자폭 아니 근데 이... 이걸 어떻게 이겼지 이 한타를 아무 생각없이 경쟁전하는 것도 한 번씩 재밌네. 구독 눌렀어? 뿌!